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? 여긴 무엇하러 오셨습니까?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면부조차 안 보여주는 것입니까? 여전히 잘생기셨군요. 전하, 중전마마께서 납시하사옵니다. 아무도 드리지 말라는 어명을 그새 잊은 것이냐? 전하, 제발. 어서오세요, 중전. 옥체는 평안하시옵니까? 보다시피 강령합니다. 중전. 예, 전하. 나는 말이오. 중전의 그 위선이 실소. 심중에 없는 말로 연민을 끌어내는 그 가식도 실소. 준비해온 말이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쉬시오. 밤이 깊었소. 점점 더 이상 흥미로운 편의점이 있습니다. 성대가 우리의 장애로 가운데서 그의 장애로는, 결론을 끌고 있습니다. 언제나 우리의 장애로는, 소중한 장애로는, 그의 장애로는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